이번 문제는요. 2020년 9월 41번에서 42번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목 문제와 지금 어휘 문제를 풀 건데요. 어휘 문제 먼저 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제목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밑줄 친 A, B 볼려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요. US 커머셜. 커머셜 하면 상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미국 민간 항공기 산업이 자 미국 커머셜 민간 항공기 산업이요. has long had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시스템이냐면요. encourage, encouraging. 그러면 격려하고 장려하는 겁니다. 이런 파일럿들이 제출하는 건데 뭐를 제출하냐면 errors, 과실이죠. 과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으로 매우 효율적인 이 시스템을 꾸준히 가져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프로그램은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요. 수많은 아주 많은 개선을 나타낸데요. 이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안전함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체계가 되네요. 자 근데 설립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답니다. 왜요? 뒤에 보니까 파일럿이요. 뭐를 했어야 되냐면 아주 심하게 자기 스스로 만든 사회적인 압박감이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admitting to errors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과실에 대한 제출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파일럿이니까 비행기를 몰다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서를 써서 작성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담감이 있고 싫겠죠. 자 게다가요. 누구에게? 그들이 즉 파일럿이 그것들이 뭡니까? 여기 있는 그 보고서죠. 과실 보고서를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누구한테 내죠? 여기 보시는 거니까 아마도 그들의 고용주, 즉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상사죠. 고용주도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FAA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FA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FAA가 아마도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하면은 FAA가 아니라 여기서는 파일럿이 되겠네요. 왜? BPP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럿이 아마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FAA도 아닐 거고 그리고 고용주도 아닐 텐데 그러면 과연 이 과실의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을 하는 거냐? 자 여기 보시니 보니까요. 솔루션,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해결책은 뭐였냐면요. 나사였어요. 자 나사가요. 만듭니다. 뭐를 만드냐면요. 자발적인 사고 리포팅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는요. 파일럿들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semi-anonymous, 여기서 anonymize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반익명입니다. 됐어요? 반익명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게 나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그거를 반만 내가 했다라는 걸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러는 어떤 에러입니까? 그들이 직접 했거나 즉 파일럿이 직접 실수한 거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관찰이 되어진 그런 과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흘러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죠. 그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일단 여기 올라가 보기 전에 여기 있는 a 한번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쌤 이거 혹시 썸메링이라고 해석했나요? 제출이라고 했나요? 이거 인정하다라고 해야겠죠? 인정하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본다 한들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데 쉽지가 않았다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직접 자신의 과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인 그죠? 사건 레포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직접 써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상 지금 다 맞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CD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나사가 그죠? 나사가 여기서 had a card 뭐를 하냐면 얻어요. 뭐를 얻냐? 되게 필수적인 정보를 얻는다면 그 나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personal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입니다. 그럼 나사 인사부가 어떻게 해요? details. 떼어냅니다. 뭘 떼어냅니까? contact information 하면요. 연락처예요. 연락처를 떼어냅니다. 연락처를 보면 우리는 누군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익명이죠. 반익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드러나 있는 그 정보를 뗀다는 건 처음에는 넣었지만 나중에 뺀다. 반익명 나타내는 거예요. 뭐로부터? report로부터. 그리고 보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다시 파일럿에게 보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뭐냐면 나사가 더 이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 그 과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겁니다. 뭐를 만드냐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어보면 됩니다. 자 to find out 알아내는 거. 자 누가 그 레포터를 거절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누가 그 레포터를 거절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누가 알아내는 거냐면 여기서 airline companies 뭐 항공회사나 아니면 FA FAA 여기 이 두 군데가 이 레포터를 제출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eject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sod summit이 돼야죠. 제출한 사람이 누군지 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반익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irline companies나 FAA 같은 경우에는 뭘 가리키냐면 과실에 대해서 패널티를 집행시킬 사람들이니까 어 잘못했어? 어 너 그럼 벌받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레포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냈는데 그게 누가 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의 흐름상 보면은 정답은 D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흘러 내려가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여기서 충분한 수예요. 어떤 비슷한 에러에 충분한 수가 had been collected 이제 많이 모였다면 한마디로 여러분 어 넘버로 보니까 많은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비슷한 에러들이 많이 모였다면 모였을 때 나사는 분석합니다. 그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그 과실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슈하면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거죠. 레포터를 그리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겁니다. 에어라인에게 그리고 FAA에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레포터는요. 또한 돕습니다. 파일럿이 뭐하도록 돕냐면 깨닫게 도와줍니다. 대절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에러 레포터가 즉 한마디로 그 파일럿이 직접 제출했던 자발적으로 제출했던 그 에러 레포터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도구죠. 뭐를 위한? 안정성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골랐죠. 정답은 몇 번? 역시 D, reject. 얘는 거절하다인데 사실 subject, 제출하다에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제목 문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제목에선 정답이 몇 번이 되느냐?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viation Safety Built on Anonymized Report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익명의 레포트를 기반으로 한 비행, 즉 여기서는 항공 안전성 자, 항공 안전성 맞죠? 레포트 맞습니다. 어, 근데 반익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반익명을 익명으로 봐도 될까? 일단 세모 쳐봅시다. 됐니? 자,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유연한 매뉴얼이 안전성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자, 많은 발명 혹은 많은 발명인데 어떤 발명입니까? 예상치 못한 실수로부터 생겨난 많은 발명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냈습니다. 자, 4번에 Controversies 라고 나와 있죠. 논쟁이에요.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새로운 안전 규제에 대한 논쟁 전혀 하지 않았죠. 누가 Innovating 즉 혁신했음 혁신하고 있는 겁니까? 기술을 어디? 항공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래서 우린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신 것을 오븐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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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